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탑스니스님을 공개합니다. 3위 베이비보스터의 쉿! 2위 엔시디림의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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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트롤라이트게더의 대자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핫스테이지에도 많이 스페어주세요! 오오오! 예스! 예스! 대전 예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인가뮤즈업 다음 전시 주제는 쭈니후니 하기의 역사로 하려는데 여러분 혹시 전시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저는 우리 쭈니후니 하기가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이요. 얼굴 보여요 얼굴 긴장한 거? 우리 지우 씨는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운하기는 뭐 하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이랬잖아요. 와 너무 추억인데요? 기억나서. 저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붕어빵 준대장 그리고 여기 연대기 기자 그리고 여기 레몬 먹은 준대장. 와 쉽지 않았네요. 아 귀엽네요.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의 안목의 관객들을 만족시킬 다음 작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이픽스의 컴백 무대와 엠퍼센트온 아일리스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여러분 드디어 다음주 인가에 끼고 소송하는 운하기 MC 보이넥스토어의 컴백 무대가 찾아옵니다. 우리 운하기 MC 진짜 준비 많이 했잖아요.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준비 정말 많이 했고요. 내일 6시 열심히 인데 파워 공개는 대로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주 보이넥스토어의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인가 뮤지엄 클로징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세계의 걸작품 온앤오프. 소장가치 500%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소장가치 100%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무대에 따라완성되어 있습니다.